저희가 이중 그 베어링 구조 시스템으로 해서 안쪽에 4개 바깥쪽에 6개로 해서 기본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 부드럽게끔 만들어 드려요. 기본적으로 29800원이면 요거 하나를 받으시는데요. 기왕 정리하시는 거 10000원 추가하셔서 기초정리함 위로 하나 올리시고요. 액세서리 정리함을 또 하나 위로 올리십시오. 그리고 위에 먼지 끼지 말라고 뚜껑까지 딱 넣어서 드리니까 3단 타워용으로 이렇게 구입하시면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보실 수 있겠죠. 짱짱하게 블랙 비상입니다. 시작과도 혹시 비상입니다. 블랙 원하시는 분들 얼른 가져가셔야 돼요. 화장품 용기가 유리용기가 많아서 조금 무게감이 있지요. 저희가 넣기 전에 기본적으로 회전력을 너무너무 좋게 만들어 드렸고 유리용기를 좀 넣으시더라도 여러분이 약간의 힘을 주시면 되고요. 지금 뭐 쓰러지거나 하는 거 없죠.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. 비어있더라도 쏠리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짱짱하게 쓸 수 있는 화장품 용기입니다. 지금 블랙 완전 비상. 시작과 동시에 엄청납니다. 그러면 고현이 한번 보시겠어요. 이번 명절에 동서들 왔는데 상태에서 얼굴을 못 들었다 하신 분도 계세요. 아침부터 남편이 도대체 어제 쓴 내 스킨이 어디로 가는 거야.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. 이런 파우치며 반지꼬리며 심지어 건강보조식품 이런 약통이며 이런 것들까지 위에 딱 올라오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. 그런데 여기 스탠드 났습니다. 스탠드 하나 놓을 공간에다가 각 티슈 하나 올려놓을 공간에다가 저희가 뭘 할 거냐.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이 많턴 화장품들을요. 싹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아까 각 티슈 하나 올려놓았던 자리에다가 정리했어요. 저희가 3단 타워형을 구입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눠서 두 개처럼 쓰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있었던 반지꼬리며 여기다 와있네. 그리고 이런 샘플도 하나 더 얻겠다고 치극치극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싹싹 정리하시기 너무 좋고. 건강식품도 뒤쪽에 다 있어요. 그럼요. 파우치도 이렇게 넣으시고 건강식품도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다는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요. 그리고 나서도 공간 남고 그리고 나서도 스탠드 올리고 그리고 나서도 각 티슈 올릴 수가 있어요. 내 화장대가 뭘 보셨다라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저렇게 날릴까. 왜 했다 하면 왕타니까. 보기에는 찌끔해 보이는데. 사실 우리가 화장품 없다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요. 리스트 데스 세다 보면 이렇게 많았어? 그리고 리크로스 세다 보면 이렇게 많았어? 이러시다 보면 정리가 안 되고 정신이 없어지는데요. 지금 위에 칸만 살짝 빼놨는데도 이렇게 많죠.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빼지도 않았어요. 이 부분이 머리핀 하나 여기 골라다니고 저기 골라다니고 하면서 정리가 안 되고 지저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건데. 먼지 안타게. 일회용 렌즈까지 저 위에다 보관하시면 되고요. 지금 주무자 하나 터졌습니다. 여기는 지금 화장대인데. 이분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셨는데. 그럼요. 나는 정리하는 여자라고 의의를 주셨어요. 쟤랑 이 정도까지 했어요. 대단한데요.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사다 보니까 색깔도 통일감이 안 되고 역시 위를 다 막아버렸죠. 돈이 비싸요 은근히. 그럼요. 이 부분에 뭔가 있었을 텐데 쓰지를 못하는 공간이었다면 자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. 똑같은 화장대거든요. 그런데 바로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. 거울도 있어요. 심지어 수납 공간도 있어요. 이거를 가져다가 막아놨으니 이건 또 죽게 되는 공간 버리는 공간이었죠. 온전히 다 쓰고 나서도 그 화장품도 어디로 갔어요? 여기요. 여기 갔어요. 3단 타워형으로 올리니까 옆으로 퍼뜨리지 말고요.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. 지금 블랙은 완전 비상이고요. 화이트 3단 타워형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으니까. 제가 아멘